안녕하세요. 악마의 변호사 작가 민미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악마의 변호사 작곡가 김효은입니다. 조반니 디스테파노라는 희대의 사기꾼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작품이고요.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현직 검사와 함께 손을 잡고 악당들만을 변호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현실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입니다. 극 자체가 장르몰이고 뭔가 무겁다기보다는 좀 더 유쾌하게 풀어내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유쾌한 느낌, 또 쿨한 느낌을 잘 표현을 낼 수 있도록 재즈, 팝, 클래식 여러 장르를 잘 사용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컬 라이브 시즌5에 선정이 됐는데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멘토분들과 함께 지금 초기 단계의 작품을 잘 디벨롭 시켜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저희 작품이 이제 시작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멘토링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고 싶습니다. 작곡가님과 좋은 작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극장에 오시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오시게끔 만드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.